세계 최고의 발명품 안녕 유리야 OCX Cooperation 일어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밤에 잘 잤구나 또 새로운 하루네요 오늘은 비가 와요? 오늘은 비가 안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몇 시에요? 지금은 아침 9시에요 나 오늘 스케줄 있어? 오늘 10시에 수학 수업이 하나 있다 점심 1시에 한국어 수업이 있다 빨리 늦겠다 더 이상 화장을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빨리 빨리 유리 OCX 조성 예센 4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